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옥구촌이 여가 감성 쉼터로 새롭게 찾아옵니다. 시흥시 도서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흥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조교옥장을 소개합니다. 빠르고 간편하게 시정 소식을 전하는 1월 5째 주 시흥시정 소식의 김유경입니다. 우리 시흥의 대표 하천 중 하나인 옥구촌이 지난해 12월 정비공사가 마무리돼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정황동에 위치한 옥구촌은 주민들의 주요 산책로이자 시와 국가산업단지의 출퇴근길로 이용량이 아주 많은 곳인데요. 보행 환경과 쉼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주거지 인근 하천 산책로에 대한 개성공사를 추진했습니다. 산책로 포상교체로 보행 쾌적성을 확보하고 양쪽 산책로를 나무다리로 변경해 휠체어나 유모차로도 산책하는 보행자도 고려했는데요. 특히 분수를 감상하는 친수계단을 조성하면서 경관조명을 더해 이색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옥구촌이 시민들이 편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감성 쉼터로 거듭나 하천의 환경기능을 향상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도서관들에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시행과 함께 능곡도서관에선 초등학생들을 위한 창의교실을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15만 종의 전자책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자책 이용 구독권은 시흥시 도서관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분기별 200명씩 선착순 신청으로 제공됩니다. 구독권 신청은 시흥시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는데요. 앞으로 2에서 4분기 서비스를 통해 연간 800명이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방학철을 맞아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능곡도서관의 창의교실인데요. 창의교실엔 클레이와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들이 비치돼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작품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휴관일인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시 개방합니다. 추가적으로 전자책 서비스뿐만 아니라 오디오북 서비스도 함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학철을 맞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흥 시민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혈액순환과 불면증에 좋다고 알려진 조격을 시흥에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신청동에 위치한 소래산을 활용해 시가 만든 무료 조격장인데요. 쌀쌀한 겨울이 되면서 요즘 많은 시민들이 찾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첫 개장한 조격장은 당시엔 코로나19로 큰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지난해 정부가 코로나 종식에 선언하며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찾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요즘은 입소문에 아침부터 조격을 즐기는 시민들로 빈자리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조격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건은 개인이 지참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는데요. 시흥시는 하루 두 차례 수지를 관리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조격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료 조격장 운영을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까지 지킬 수 있는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시흥시청 소식의 김유경이었습니다.